찍어야지! 어제랑 다르신데요? 아 너무 힘드네요 인사해줘 모두가 제일 외계인처럼 유튜버들이 이런 느낌이구나 그니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신기해 뭐가 신기해요? 한국같아요 한국같아요 아이고 외워야 생각보다 내가 한 줄을 깨끗하고 내가 한 줄을 깨끗하고 한 줄을 깨끗하고 운동장도 한번 트랙 구경시켜주고 체육관도 구경시켜주시고 4층 12학년 교실은 안가도 될 것 같고 한 줄을 깨끗하고 세야 어떡해? 애기 낳아 세야 어머어머어머 세 인사해 안녕 안녕 애기인 것 같아 진짜 세야? 쟤는 겁도 없네 근데 못 날게 못 날아? 왜 못 날아? 애기인 것 같아 아 진짜? 날개 알려줘 나는 법을 원어민 선생님한테 데려가서 스피킹 한번 시켜봐 원어민 선생님한테 데려가서 리암이나 뭐 아 데려가서 아 데려가서요? 밥 먹어 밥 맛있게 먹어 뭘 먹어 아무거나 상관없는데 이거 해 이거 이거 조그맣다 저거 저거 해 저거 이거 작은데 저거 해 응 다행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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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얘들아 우리 문영상 얘들아 페룽에서 오는 애들이에요 응 맞아 인사해 선생님 아 안녕하세요 선생님이요? 네? 안녕 저희 대학생 올 거예요 가자 인사해 인사해 네? 맞을 수 야 수빈이가 아주 아쉬워 있어요 다행히 얘기 많이 못해서 그러니까 언니가 니가 잘했어 자기들이 잘했어 저희 근데 딱 교실에 갔는데 뭔 말인지 1도 못하라고 저희는 그래도 영어 수업 들어가서 말은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수빈이가 해석 다 해줬어요 막 거기서 막 그거 뭐지 그거 그거 때문에 한거지 학생들의 뜻 모르는 거 아 그 어제 간호한 거 같았는데 대만 학생들 선생님이 예전에 중국어로 설명해주고 저한테 한국어로 뭐냐고 물어봤어요 너무 어렵다고 한국어 대만 학교 가서 어땠어? 대만 학교 가서 어땠어? 재밌었어요 근데 되게 빨리 친해졌어요 사람들이 정이 너무 많이 들어서 저는 한 명이 어제 난리 났어요 다 자기 할 일 하고 선생님이 어디 꼭 완전 언어를 좀 언어 언어 제일 제일 기억에 남는 게 뭐야 그래서 혼자서 아 계속 여기 옆에 여기 얘가 이름이라고 설명해줘가지고 앞에 그린 거 하하하 조금 없는 거 같은데? 나는 그래도 원어민쌤이랑 금방 친해져있어 어 친구도 안 했는데 우리 어제 영어 선생님이랑 영어 선생님이랑 여기 영어 선생님이랑 여기 영어 선생님이랑 어제 들어왔어 헤범맨 어제 데려다주셨어 아 데려다주셨어? 응 얘기도 좀 했어요 그랬구나 재밌었겠네 네 야 맞춰서 못 불러? 죄송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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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고마워 쩐 더 시시해 약간 가서 엄마한테 영상 보여드려 응 너희가 엄마가 보내주신 돈을 허투루 쓰지 않았다는 걸 아 보고 싶었어요 아 나도 샘 너희들이랑 찍은 사진 잘 간직하고 있을게 저도 팬들 잘 간직해 유튜브 맨날 볼게요 그래 댓글 남기고 네 잘 잼 바이바이 잘 잼 잘 가 밥 맛있게 먹어 안녕 가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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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 고마워 도착 바이바이 하 호 고마워 하 리 하